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수 팝업스토어인 달달 팩토리에 와 있는데요 김규남입니다 제가 달달하나 팩토리에서 오늘 근무를 했잖아요 생산라인에서 근무를 했는데 근무하면서 바로바로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진짜 말 그대로 달달한 네 달달한 근무였습니다 건물 자체가 마치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냥 한입 베어 먹고 싶은 건물이었다 네 그게 딱 제 첫 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곳곳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은데요 그중에 베스트가 바로 제 뒤에 있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마카롱 의자가 있는 이곳인데요 여기서 진짜 인생사진도 건질 수 있고 저도 조금 전에 많이 찍었거든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인생사진도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니뭐니 해도 제 이름이 들어간 하나 통장 만드는 거였는데요 마지막에 ATM기에서 실제로 지급 내역을 보여주시면서 최대 3%까지 이자 받을 수 있으면서 편의점이랑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는 쿠폰까지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즐거웠던 경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7월 5일 성수에 달달 팩토리가 오픈했다고 하는데요 7월 14일까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공간에 오셔서 너무 마음껏 체험하시고 즐겁게 사진 찍다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 달달 팩토리 날라오세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